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Today 오늘은 이 달걀을 다 까서 제가 먹을 거예요. 의외로 달걀을 까는 소리가 진짜 좋거든요.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. 이 달걀을 까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엔 이 달걀은 흘러 가득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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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안 넘어가네요. 왜 안 넘어가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마지막 하나. 달걀. 오늘 완전 반숙으로 해야겠었나봅니다. 달걀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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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